그리고 클럽팀 사이에서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화봉 중에 선발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지연태, 김건하, 최재혁, 김윤세, 김문경, 심주원, 소지호, 이준일, 황민재, 이도윤, 정찬호, 사토, 하타노, 나이토, 사카모토, 호지카와, 사사, 야이가시, 카토, 양팀의 티보프와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석점 꽂힙니다. 지금은 하타노의 석점이 외곽에서 패스 돌리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심주원 두 점 깔끔합니다. 나머지 선수 매치업에서 보면 조금 더 빠른 공격을 통해서 공격 활로를 찾아봐야 되겠죠. 키쿠타 먼 거리 석점 정확합니다. 피쿠타 successive scenti가 있지 않습니다. basket 이용해 주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5대 badminton 치 Eth but they're here at the bench . 이도 진간호 선수에게 코어올리 드라니까 3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으면서 막아냈죠. 네, 지금도 유로 스텝으로 득점을 올리는 사가모토. 오른쪽 선택. 스텝 밟으면서 블록샷. 나이토 4명 사이 패스 선택. 골밑에서 득점. 파는 좋거든요. 네. 심지원이 안쪽 패스. 이도윤. 엘리옵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이도윤의 스크린 받아서. 이도윤. 미들 점퍼.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어어. mai과으로. 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두 점. 깔끔합니다. 사토의 득점. 그 점은 좋았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패스웨이크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슛게를 잡았던 거죠. 아하. 네. 이도윤의 미들 점퍼. 정확합니다. 김건하. 안쪽으로 이도윤에게 좋은 패스. 티빈! 이도윤. 직접 1대2 돌파 시도합니다. 이도윤.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 이도윤! 이도윤 선수과.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두 점 깔끔함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선수들입니다. 이도현의 엘리윤 득점! 니도현 높은! 샀사! 블라우 시작! 들어가지 않았고 골밑에서 티빈! 들어갑니다. 도라 3에서 킥쿠타의 수비 하지만 막혔어요. 샤클락 떨어지고 있는데요. 김건하 크로스오버 이후에 직접 올라갑니다. 스쿱 레이업 득점! 김건하의 자신감이 돋뿌렸습니다. 이리그의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카모토 앤드원 선수들은 모두 다 어리네요. 2006년, 2007년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살 차이까지 이도현 포스트업 이후에 돌아서서 두 점 깔끔합니다. 이도현!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자세에서의 선수는 점프를 하지 않은 채로 막아섰어요. 점프! 점프! 심주원! 전문 점프! 희문이 미리 씹혀놨어요. 네, 하지만 빠른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하, 이도윤을 막아냈습니다. 이도윤 직접 인사이드 돌파, 그리고 득점. 좋습니다. 역시 이도윤 리그. 인사이드 돌파하면서. 네, 지금도. 타점입니다, 황민재. 이도윤에게, 이도윤 잡아 냈어요. 세 명 사이 돌아서면서. 떨어집니다, 이도윤. 바스켓 카운트. 제가 지금 기록지를 보고 있는데. 3쿼터까지 이도윤은 자유투 7개를 시도해서 잃고. 바운드 패스. 코너 복은 막혔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빠르게 올라갑니다.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골밑에서 풋백 득점. 무중간. 골밑에서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 이도윤에게, 이도윤 사싸가 막아서고 있고, 이도윤 돌아서면서 백샷 깔끔합니다. 다음에서 다시 한 번 안쪽으로. 올려놓습니다. 라이트웨이드 카토. 직접 올라갑니다. 하지만 막혔어요. 심지원. 선수자 자신감 있게 던져야 될 텐데요. 좌중간 석점을 칩니다. 지금은 김민석의... 본인의 약점으로 수비력을 꼽았어요. 하지만 득점력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도윤 상당히 높아요. 이도윤 백샷. 하지만 마무리는 짓지 못했고, 계속해서 이도윤. 여의치 않습니다. 샷클락 떨어지고 있어요. 정찬호 비어있습니다. 석점 조준 정확합니다. 정찬호 그렇죠. 야이갓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티빈 떨어집니다. 10초 정도 동안은 파울 4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도 끊어냈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심지원 득점. 아웃놈버 상황. 야이갓이 직접. 네. 이번 공적을 좀 잘 득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거죠. 아하. 이도윤이. 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B리그.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0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점수 차이를 좁혀.